자유롭다 엄청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 잘 못하는데 하루종일 그댈 안고 사랑노래 부를래요 달콤한 그대 향기도 좋아요 그댈 위한 팔베개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탈 거 같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거 안 가져와요 감사합니다 놀래죠 이렇게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우시네요 팬분들이 알아도 봐주시고 참 가자 이거 봐야 돼 잘 오고 있는 건가 여기는 길이 없잖아 이게 이상하게 알려줘 아 나 이상해 길이 이상하게 알려주는데 길이 이상하게 알려주는데 아 아 뭐야 도착한 줄 몰랐어 이게 뭐야 벌써 사고 싶은 거 생겼어 어떡해 대박 티엘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젠가 나도 LP를 모아 보고 싶다 했는데 얼마 전에 LP 플레이어가 생겼어요 숱사 여기 숱사 여기 대박 TLC I don't want no scrub scrub It's like I can't get none from me 내가 찾던 거야 이거 우와 아 Oh my god 헣 엘 It's like This one is The one is The one The one It's like the one The two it's like The one When this is It's like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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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틀쇼커는 다 이뻐. 너무 색깔이 이뻐. 귀여워. 에드시어라는 일기친가 봐. 와 에이브스. Do not bite 에이브스. 혹성 탈출 오면서 한 영화관 한 번 들어갔는데 일곱 번 울었어요. 괴로워서 막 중간에 아빠한테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. 그만 보고 싶다. 이거 그만. 이 영화 보면서도 엄청 울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엄청 울었다. 근데 그 와중에 그 영화에서 나온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그 노래 들으려고 계속 계속 이렇게 플레이백 하고. 오케이. 골랐어요. DJ Chang. 저희 아빠가 젊었을 때 DJ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분이었을까? Don't go ahead of yourself.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아요. 이 파트가 제일 슬퍼해요. 왜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루만 더 하자. 어떤 식으로 끝나는 게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다. 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냐. 그 파트에 뭔가 코칭. 코칭 파트예요. 코칭 파트예요. 이 그래. 자기야. 잘 왕 Hadi. 고 scarcity 잘 제가 나가면 달고기가 너무 울고 짖고 하니까 애들이 계속 깨고 이게 좀 저도 미안한 거예요 어? 왜 이래? 우와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우와! 오 마이 갓 나갈 수 있겠어? 우와 멋있다 멋있다 됐다 옳지 다다 셋 옳지 네 앉아 오 오 한다 손 이쪽 손 엎드려 엎드려 잘 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능도 테스트 지능도 테스트 이렇게 조화를 해볼게요 아 달고미는 제가 느낄 때는 보통보다 좀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수거를 겪었을 때 30초 안에 빠져나오면 지능이 좋은 거예요 얘 가만히 있는데 이거? 저 이거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만 오오오 나왔다 나왔다 오오오호 수건 안에 간식을 순간 놓고 찾는지를 관찰할까요? 여보 우리 너도 이렇게 챙길게 어 나왔어 나왔어 오오오호 오오오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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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써서도 싫어했고 발을 써서도 싫어했잖아요 뭘 봐 3 1 1 끝 오오오호 오오호 보통보다 좀 위라고 싶어 보통보다 좀 위라고 싶어 보통견 딱 보통견 이런 보통견을 만나 아질리티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하우스 하우스 옳지 하우스 옳지 옳지 ثeling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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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에요.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. 아담이랑 같이 한번 코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할게요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아담 고! 고! 사날 사날! 사날 사날! 이리와! 뭐야? 어떻게 된거야? 아담이 앉아. 아담이 앉아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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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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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유아! 구구구! 엄청 똑똑하다! 하이파이! 하이파이 하이파이 해보실 수 있으세요? 근데 이게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같이 뛰는 거랑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장애물이 허들인데요 다우미가 점프를 한다고요? 일단 높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다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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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감당할 수 있겠니? 네 이리와!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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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!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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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자. 아담이형아 하는 거 봐봐! 고 patriot한다! 너 다리가 짧아서 그래? 그럴지! 맞췱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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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우와! 진짜 이 때 호텔을 파트려주셔야 해요. 정원아, 호텔 터졌어. любon. 오늘 한 번 만으로 좀 더 뿌듯하고 내가 잘 키웠구나. 후후후후 허 할땐